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단어하고 대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아딧 어디 있어? 내가 사무실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이거 다 주우라고 했잖아. 일하느라 바빠서 깜빡 잊어버렸어요. 한 번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해야지 몇 번을 말해야 하는 거야. 제가 놀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다른 일 하느라 잃어버린 건데 왜 화를 내세요? 아니 어디서 말해 구야. 반장님 잠으세요 아딧 너도 잠아. 다음 날 아딧 어제는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. 아니에요 저도 잘한 것이 없는데요 뭐 어제는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. 반장님 죄송합니다. 나도 미안하다 앞으로 더 자진해 보자. 지금 두 번씩 읽고 번역하겠습니다. 이정을 뺏기용 는 두 번째가 안 잡논 비덕 하이 는 두 번째가 보다. 아딧 어디 있어? 내가 사무실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이거 다 주우라고 했잖아. 아딧 어디 어디 있어? 내가 사무실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이거 다 주우라고 했잖아. 아딧 네네네. 지금 안 프라파이 다 브로무 러보니 아어 문 백심 드라 비가 리아 라이브잉. 일하느라 바빠서 깜빡 잊어버렸어요. 일하느라 바빠서 깜빡 잊어버렸어요. 경플릭 어창 너이상 따로 볼까요? 한번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해야지 몇 번을 말해야 하는 거야. 한번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해야지 몇 번을 말해야 하는 거야. 제가 놀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다른 일 하느라 잃어버린 건데 왜 화를 내세요? 제가 놀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다른 일 하느라 잃어버린 건데 왜 화를 내세요? 그 년은 맘만 두 번 가나 빌린 사유에나. 그 년 플레이 도이사 두 번 강립생 하드 웨이거 강. 아니 어디서 말해 구야. 아니 어디서 말해 구야. 네. 그 년은 맘만이 연정하나. 그념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. 네. 그 년은 맘이 연정하네. 가장 많은 게 아니죠? 저 흉부하는 게 아니잖아요. 지금까지 태양은 사람이 연정하네. 지금 그 년은 맘이 연정하네. 다음 날, 일단요. 아마땡 요즘에 갇혀 pong을 갖다. 아마땡 요즘에 갇혀 pong을 갖다. 아마땡 요즘에 갇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. 아마땡 요즘에 갇혀지 않았다면 왜 그녜가 생존가? 잘한 것이 없는데요 뭐 어제는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반장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잘한 것이 없는데요 뭐 어제는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반장님 죄송합니다 Adam 용과는 싸움에 으깨가 네 오늘 저희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belongs 저희도겠습니다 네 지금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드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전상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